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 기속청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법이 뭡니까? 지적청량 시행규칙이죠 지적청량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청량에 대해서 지적청량 시행규칙 세부적인 사항들을 뭡니까? 이 도표로 4개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이다 보조다 도구원이다 세부청량이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 때 이걸 첫 시간에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책에 보면 제일 뒤편이나 제일 앞편에 보면 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표를 복사를 하든지 내가 한번 써보든지 해서 그거를 안에 내용을 없이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있잖아요 자격시험에서는 최소 우리가 50에서 60점까지 나옵니다 50에서 60점 그리고 이 내장만 하면 돼요 내장만 이 내장만 하면은 그죠 내장만 하면은 내장만 그죠 자 들락날락하면서 책상앞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죠 책상앞에도 하나 붙여놓고 문에도 하나 붙여놓고 또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있잖아 그죠 수시로 보세요 봐가지고 그러면 청량은 이거 4개만 알고 있으면은 전 장담합니다 이거 4개만 완전하게 숙지되면은 그죠 50에서 60점 그대로 나옵니다 자격시험에서 근데 이 공부가 여기만 하느냐 아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전공은 있잖아요 전공은 있잖아요 이 공부가 이 공부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감옥마다 그죠 단계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죠 남연성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응용청량 마찬가지입니다 응용청량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응용청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죠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거기서 우리가 응용은 계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계산 그리고 계산을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계산을 어렵게 생각해요 자 많이 나온 것이 노선이죠 노선청량입니다 그죠 노선청량하고 사진입니다 사진 그죠 사진 나머지는 뭐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더하기 빼기죠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이 노선청량에서 당곡선을 그죠 당곡선을 당곡선을 완전하게 정리를 하세요 당곡선 그죠 당곡선을 크게 그죠 크게 한 문제로 보면은 한 문제로 보면은 그죠 크게 한 문제로 보면은 됩니다 크게 한 문제로 보면은 뭐냐 우리가 이 당곡선을 가지고 그죠 당곡선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노선청량에서 잘 나오면은 한 다섯 문제까지 나와요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나와요 스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나오면은 뭐 얼마입니까 스무 문제 중에서 그죠 5 4 20 20점 안 꿇어간다 말입니다 그죠 다섯 문제 5 25 20에서 25점 안 꿇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곡선을 가지고 그죠 당곡선을 가지고 자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쉽다 이거죠 당곡선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자 문명하고 우리가 BC가 있죠 자 시작점입니다 그죠 이거 EC가 있죠 EC가 있습니다 그죠 자 BC하고 EC하고 이거 R죠 R을 선정을 하고 자 이거를 I각을 선정하고 이걸 IP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남바 0에서 시작을 한다 남바 0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뭐냐 20m마다 말뚝을 박아 나온다 이거죠 말뚝을 박아 나온다 말뚝을 박아 나와서 자 이런 집안이 이런 게 굴곡이 있는데 뭐냐 원만하게 선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원만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작점을 BC점이라 그러고 끝난 점을 E시점이라 그러죠 E시점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BC하고 EC에 자 요 BC하고 IP점까지가 이걸 TL 접선장이라 그러죠 접선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TL 접선장입니다 그죠 접선장이 되겠고 자 요거를 외할이라고 그러죠 요기를 중앙종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CL 그죠 여기를 라지 L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바가 자 요기까지 왔다 남바가 요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L1이 되겠죠 L1이 되겠고 그죠 자 요기서는 요거는 L2가 됩니다 그죠 L2가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BC는 BC는 뭡니까 자 남바 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왔습니다 그죠 남바 0에서 거리까지 왔는데 자 IP까지 거리 IP에서 TL 빼면 BC가 되는거죠 그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BC는 BC는 자 IP점에서 TL 빼면 되겠고 그죠 TL 빼면 그래서 우리가 TL 공식 알아야 되겠죠 E 공식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M 공식 중앙종거 공식 알아야 되겠고 CL 공식 알아야 되겠고 L 공식 알아야 되겠고 그죠 자 뭡니까 자 요거 공식을 알고는 자 L1을 알아야 되겠고 L2를 알아야 되겠고 DELTA1을 알아야 되겠고 L2를 알아야 되겠고 자 이거 한 문제로 보라 이거죠 이거 한 문제로 보라 이거 한 문제 풀고 나면은 그죠 이거 한 문제 풀고 나면은 뭐냐 자동으로 자동으로 공식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R tan 2분의 I R 갈로 열고 세크 2분의 I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 이렇게 전부 자동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 문제로 봐가지고 정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정리를 하고 그죠 하나면은 응용청량이 그죠 응용청량이 이제 재미를 느낍니다 응용청량 재미를 느껴야 응용청량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야 그죠 이제 응용청량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뭐냐 답이 톡 튀어나와요 계산기 다섯 번 안 두드립니다 계산기 다섯 번 안 두드리게 나오니까 응용청량에 자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 웃으면서는 덤비세요 웃으면서는 덤비면은 자 그냥 내가 좋은 과목 하나를 딱 덤비요 응용청량 중에 그죠 뭐 노선도 있고 사진도 있고 지폐선도 있고 다 있죠 있지만은 그냥 하나 딱 덤비보세요 덤비가지고 요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응용청량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지정보체계론이죠 토지정보체계론이 이름이 공분시험에는 지적전산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지적전산학은 뭐냐 그랬죠 지적전산학은 자 우리가 is가 구축이 돼서 is 그죠 is 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g를 붙이면 gis고 l 붙이면 lis고 u 붙이면 uis고 전부 is를 붙였습니다 is를 붙이면서 정보체계를 구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적해서 뭡니까 이 l is를 l is를 지적해서는 자 우리가 속성과 속성정보와 뭡니까 도형 정보에 대한 것을 그죠 속성과 도형정보 속성을 전부 a에서 d로 바꿨다 이거죠 자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is 사업 하면서 속성을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다 시키고 뭡니까 우리 대장띠로 간다 이런 걸 전부 이제 전산 하러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죠 해서 뭡니까 이제 또 남았는 것이 도형 정보라 그래서 is 사업에 is 사업에서 도형 정보를 자 전부 뭐냐 수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한 거라 그게 뭡니까 토지정보체계론을 우리는 지적 전산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속성정보 도형정보를 속성정보 도형정보를 전부 전산으로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db를 구축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한 것이 지적 전산학 입니다 그죠 재밌죠 지적 전산학 요거 뭐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전공 분야에서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80점 이상 90점까지 전공과목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